안녕하세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수요일 해외직과 핫딜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가지 명품 사이트들 대박 세일 있습니다. 자세하게 전부 다 찾아보시면 찾는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세일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LNCC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25% 세일되고 있고 초이스스토어라는 사이트에도 여러가지 명품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아이테레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되고 있고 넷다포르떼 신상 정상가 제품들 10% 세일되는 금액에서 아멕스카드 캐시백 15% 받을 수 있고 독일 부가세도 빼서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매치스패션 큐레이터 여러가지 할인코드 나와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스터포터 15% 할인받아서 스톤아일랜드 제품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가능합니다. 24셋으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고 제이크루 아울렛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미국 이베이 다양한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되고 있고 호주 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도 15%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 찾으시는 소니 1000XM 헤드폰 호주에서 구입하시면 15% 세일 적용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에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매일매일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링크에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새로운 유튜브 채널 오픈했습니다. 새로운 유튜브 채널에는 리뷰 영상이라던지 다양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어저께 CP컴퍼니 새롭게 구입한 렌즈 범백 리뷰 올려드렸는데 조회수가 20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 위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시청해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틸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LNCC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CC 사이트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 링크 아래쪽에 드릴건데 요 링크 먼저 클릭하시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요렇게 25% 세일 적용된거 찾아볼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여러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장바구니 아무거나 담으신 다음에 장바구니 이동하셔서 할인코드 중복으로 적용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러 할인코드 전부다 넣고 둘러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할인코드 넣으신 다음에 둘러보시면 세일 전부다 적용된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세일 전체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전에는 세일되지 않던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세일되고 있어서 가격 초특가로 좋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아직 사이즈 여러가지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25만원에 구입가능합니다. 보여드린 LNCC 사이트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보여드린 금액에서 배송비용만 지불하면 되는데 배송비용 같은 경우도 500유로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무료배송돼서 보여드린 요 제품 500유로 넘게 구입하시면 지금 보여드린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25만원에 구입할 수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어야 되고 보여드린 요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요 색상 같은 경우는 사이즈 전부 다 있습니다. 2XL까지 있고 28만 9천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스톤아일랜드 스웨터 같은 경우 말도 안되는 초특가 27만원에 만나 볼 수 있고 사이즈 스몰부터 트리플 엑스라지까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원래는 세일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투맨 종류, 스웨터 종류들만 보여드렸는데 자켓 종류라든지 바지 종류들 다양한 제품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세일 적용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 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후디 31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포바맨투맨 보여드린 요 제품 출시한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제품인데 25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이고 사이즈 전부 다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되고 그리고 보여드린 요 색상 같은 경우도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NCC 사이트 같은 경우는 구찌 제품들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구찌 핸드백이라던지 여러가지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생노랑 핸드백 종류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있고 20% 25%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보테가 베네타 제품 핸드백 종류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보테가 베네타 만두클러치라던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카세트백 요즘 굉장히 인기 많은 핫한 제품이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이키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 찾으시는 에어포스 원제품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고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나이키 킬샷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초이스 스토어라는 영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입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직접 배송은 25파운드 정도 받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미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깔끔한 티셔츠 63파운드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63파운드 계산해보시면 1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영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간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아미 제품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맥케이지 푸퍼 자켓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고 반 정도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원래 800파운드짜리 제품 400파운드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맥케이지 이쁜 요런 패딩 종류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스너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인기 있는 제품 600파운드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둘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마르임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말도 안되는 초특가 145파운드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22만원 정도로 가격 떨어지는데 원래 가격 485파운드짜리 제품으로 70만원이 넘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파카 프리마로프트로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굉장히 따뜻한 제품 현재 많은 세일되서 600파운드 정도 판매되고 있고 랄프로렌 폴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집업 트랙 자켓도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베자 V10 스니커즈 지금 보여드린 색상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랄프로렌 폴로 제품 한 개만 보여드리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요런 아미 제품들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숨겨져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고 있는데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파라점퍼스 요런 제품들 50%나 세일되고 있습니다. 롱패딩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 파라점퍼스 경량패딩 굉장히 긴 제품인데 197파운드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3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한데 보여드린 요 제품 원래 100만원 넘는 그런 제품이어서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약간 가격이 이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가격 오류인 것도 같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성 제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되는 제품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들 대박으로 여러가지 있고 가격도 많은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 세일됐던 제품들 스키용품들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최대 70%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받을 수 있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유럽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으로 150불 넘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발생합니다. 한국 직접 배송 20유로 내시면 받아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남성 제품들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 가능합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난에서 찾아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10% 세일되고 있으니까 세일 페이지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 명품 제품들도 마찬가지로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10% 세일받아서 마이테레사 세일되는 제품뿐만 아니라 신상으로 들어온 여러가지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되지 않는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마이테레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워낙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다른 곳 세일되는 금액과 비슷한 금액으로 판매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미 신상으로 들어온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다른 사이트에서 세일되는 제품들과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사이즈 전부 다 채워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라던지 발렌시아가 보테가 베네타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고 구찌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특별한 세일은 없지만 신상으로 들어온 여러가지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테레사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점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넷다포르테입니다. 넷다포르테 사이트 현재 신규 계정으로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 10% 할인 있고 그리고 아멕스 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15% 캐시백 있습니다. 보여드린 넷다포르테 독일 설정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독일 설정 시 가격이 더욱더 좋아지고 아래쪽에 있는 아무21이라는 배송대인지 독일 부가세 환급 글 한번 읽어보시면 독일 부가세 환급도 가능해서 대략 12% 정도 추가 세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10% 세일 아멕스 캐시백 15% 독일 부가세 공제까지 제품들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특히 구찌 제품에 전부 다 적용이 가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홀스비 숄더백 같은 경우 1100유로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120만원대 제품 구입 가능하고 한국에서 이런 제품들 구입하시려면 190만원 주셔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주 저렴하게 제품 만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캔바스 토트백 같은 경우도 가격 아주 좋습니다. 대략 세일 받고 구입하시면 18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데 보여드린 요 제품 한국에서 구입하시려면 200만원 훌쩍 넘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들도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새롭게 출시된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는데 구찌 트윌리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다른 제품들 구입하시면서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구찌 벨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세일 받으시면 37,8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해서 한국에서 구입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원래 가격으로 구입하시면 50만원대 되는 제품이니까 확인해 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구찌 여러가지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구찌 제품들 같은 경우는 세일 잘 되지 않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선물용으로 구입하시거나 와이프 분에게 알려주시면 아주 좋은 직구 세일 정보가 될 겁니다. 색노랑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몽클레어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몽클레어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막스마라 제품들도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고 넷다포르테 초특가 세일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입니다.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넷다포르테 남성버전 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는 남성 제품들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사이트입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삼성카드 15% 할인코드 나와 있는데 삼성카드로 결제하지 않더라도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의 배송비도 무료이기 때문에 지금 요 금액에서 15%만 세일 받으시면 그 금액이 최종 금액이 되게 되겠습니다.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신상제품 다양한 사이즈 현재 판매되고 있고 여기서 제품 빠져나가게 돼서 나중에 작은 사이즈만 남아있을 때 그때 세일에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15% 세일 있을 때 빠르게 둘러보셔야 될 것 같고 현재 39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점파로 이렇게 곱해보시면 33만원 정도가 최종 비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관부가세라던지 추가 비용 없기 때문에 보여드린 금액 최종 비용 여러가지 맨투맨 종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저께 세일 적용 안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지금 제가 장바구니에 담은 거 보여드리면 이솝 제품 같은 경우도 룸스프레이 이런 제품들 세일 적용돼서 판매되는 거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가지 장바구니에 담아보니까 제품 중에 에센셜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 세일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솝 제품 보시면 지금 요런 제품들 요렇게 에센셜스 요렇게 적혀져 있는데 요런 제품들에게만 세일 적용되지 않고 나머지 제품들은 세일 전부 다 적용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인코드 같은 경우는 요 장바구니에서 요기 프로시드 투 퍼처스 부분 누르셔가지고 다운페이지 요렇게 이동하면 주소라던지 요런 것들 전부 다 입력하시고 페이먼트 디테일 4번 여기까지 가셔야지만 애드 프로모 코드 나오는데 요기 클릭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아래쪽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15% 세일된 금액으로 보여집니다. 구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할인코드 적용됐는지 요런 식으로 확인해보시고 둘러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스톤아일랜드 후디 제품들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고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셔츠 자켓도 저렴하게 판매됩니다. 보여드린 제품 외에 여러가지 신상으로 들어온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2월 제품들 전부 다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모든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이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미 제품들도 신상으로 여러가지 들어와있고 15%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메종키친의 칠폭스 에어팟 프로 케이스 보여드린 요 제품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종키친의 제품들도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종마르제라 제품들도 독일군 스니커즈를 비롯해서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15% 세일받을 수 있고 그리고 나이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ACG 티셔츠 아주 질 좋은 제품입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4만원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사이즈 몇몇까지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나이키 ACG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나이키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요렇게 ACG 제품이라던지 나이키 제품 같은 경우는 나이키 매장을 가셔도 구입이 힘든 제품들입니다. 잘 판매되지 않는 제품들 세일도 되어서 판매되고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솝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에센셜이 찍혀져 있지 않은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이솝 제품들도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매치스페션입니다. 매치스페션 사이트 이전에 구입하신 분들 로그인하신 다음에 로열티 레벨 요렇게 확인해보시면 본인 레벨 확인할 수 있는데 그 큐레이터 세일 가능한 분들은 3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100불 할인 6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200불 할인 100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300불 할인되서 최대 신상 제품들 30%까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만약에 큐레이터 할인코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친구 추천으로 15% 할인코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클릭하셔가지고 할인코드 받으셔가지고 세일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발렌시아가 제품 세일 받으시면 60만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린 요 제품 여러가지 사이즈 있고 그리고 매치스패션 같은 경우 최근부터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 같은 경우 원산지 유럽산 제품으로 부가세 10%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부가세만 포함되어있는 금액으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도 저렴한 금액에 구입 가능합니다. 메종마르셔라 독일군 순위커즈 같은 경우도 513불 판매되고 있는데 100불 할인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다른 제품이나 같이 구입하셔가지고 600불 넘기시면 200불 정도 할인받을 수 있어서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볼 수 있습니다. 메종키친은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여러가지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성 제품들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여러가지 그리고 여성 제품들도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전에 구입하신 이력이 있으신 분들 큐레이터 세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큐레이터 할인 없다면 15% 아래쪽에서 할인코드 클릭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24세브로 프랑스에 위치한 백화점 사이트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는데 사이즈만 맞으시면 대박 상품들 여러가지 숨겨져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25만원 이상 구입하시게 되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 배송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관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나이키 와플레이서라던지 아페셋 토트백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전부 다 20% 세일 적용받아 속구입 가능합니다. 프랑스 백화점 사이트이고 아페셋 제품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어저께 자세하게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세일 전체 페이지만 보여드리고 넘어갈 거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이자벨 마랑 제품을 비롯해서 오프화이트 발렌시아가 펜디 다양한 명품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 적용받아 속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이미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제이크루 아웃렛 매장이고 보여드린 이 사이트 현재 많은 세일 이미 적용되고 있는데 추가 50% 세일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린 이 사이트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 세 붙지 않습니다. 저렴한 질 좋은 저품들 찾으시는 분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30불 정도 구입 가능한데 50% 세일 받으시면 15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미화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16,000원 17,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셔츠 종류 같은 경우도 만원대 구입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지금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여성 제품들도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금액에서 추가 5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퍼 자켓 130불에 이미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는데 50% 세일되기 때문에 65불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65불 계산해보시면 73,000원에 구입 가능한 거고 보여드린 이 제품 원래 가격 238불짜리 제품으로 계산해보시면 26만원짜리 제품을 말도 안되는 초특가에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 중저가 브랜드 찾으시는 분들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국이베이입니다. 오늘은 미국이베이 사이트 그리고 호주이베이 사이트도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여러가지 있어서 같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베이 사이트는 미국 배송대행지로 호주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호주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이베이 사이트 먼저 소개시켜드리면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15% 추가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최대 75일까지 세일되고 있고 세일 3월 7일까지 되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다이슨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되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리퍼대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되어 있다고 이렇게 적혀져 있고 지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새 제품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기 종류만 보여드렸는데 시계 종류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크에 관련된 카메라라라던지 노트북, 헤드폰 다양한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는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핸드폰이라던지 여러가지 악세사리 종류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15%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게임 종류들도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노트북 종류들도 따로 세일되어서 판매되고 있는데 애플 펜슬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 전체 페이지에서 여러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있기 때문에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원하시는 제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할인 코드가 이렇게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기에서 확인해보시고 쿠키 한번 지워보시고 배송대행지 주소도 변경해보시면서 할인 코드 입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호주 이베이 사이트 보여드릴 건데 호주 이베이 사이트 같은 경우 올폰스라는 지금 이 셀러 믿을 수 있는 셀러입니다. 저도 잘 아는 셀러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셀러의 제품들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15% 세일 받으시면 이베이 플러스부터 가입하셔야 됩니다. 이베이 플러스 같은 경우는 회원제로 운영돼서 빠르게 배송해주고 할인도 추가적으로 되는 그런 이베이 회원제인데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게 되면 스타트 프리 트라이얼이 있습니다. 이 트라이얼 신청하신 다음에 지금 방금 보여드린 이런 제품들 15% 세일 받아서 구입하시고 바로 취소시켜버리면 됩니다. 1년에 원래 49불내는 그런 회원비가 있는데 그 프리 트라이얼 취소하시면 그거 내지 않아도 되니까 참고하시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소니 원다우산 XM4 제품 호주 달러로 400불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계산 한번 해서 보여드리면 15% 세일 받으시면 337불까지 가격 떨어져서 337 계산해보면 29만원 정도 3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구입 가능한데 보여드린 이 제품은 이전에 소개시켜드린 제품과는 다르게 새 제품입니다. 중고 제품이나 리퍼 제품 아니라는 거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헤드폰 종류들 판매되고 있는데 제나의저 모멘텀 같은 경우도 새 제품으로 보여드리고 있고 500불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15% 세일 받아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방금 보여드린 셀러의 제품들 모아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부 다 적혀져 있습니다. 15% 세일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원다웃 엔엠 엔엠 3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이어폰이라던지 JBL 제품 보스 제품들도 판매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전부 다 15% 세일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셀러가 판매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베이에서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다양한 제품들 호주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는 제품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호주 배송된 게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지금 15% 할인코드 말고 10% 할인코드도 있는데 10% 할인코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제품에도 전부 다 세일 적용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에어팟 맥스 제품이라던지 맥북 새롭게 나온 M1칩 바뀌어져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도 세일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과 뗄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